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온도가 35도 이상으로지 모르고 있는 하여튼 폭염의 나날입니다 실업급여 받으려고 병원에 가서 진단서 2장 확인서 2장 받아야 되는데 저 오늘 컴퓨터 포맷하고 그러는 바람에 못했습니다 내일은 해야 되겠고요 자 오늘은 외사랑 촬영기사의 외사랑에 관련한 영화입니다 3분가량 되는데요 이 영화는 조민혁 감독이 Vacantly라는 영어 제목으로 윌리즈한 영화입니다 그래갖고 3분 영화제에 김도영 관리자가 주관하는 SNS 3분 영화제에 수상을 했죠 신혜어부에서 관람하실 수 있고요 이 조민혁 감독은 촬영도 하고 편집도 하고 두 개 다 했습니다 캐스트 출연은 카메라맨은 조춘호 씨 여배우는 이엘리야 남자 배우 김우철 감독으로는 한일규 씨 코디하시는 분은 여주연 씨예요 지금 코디하시는 분은 여주연 씨 응 빨리 죽이지요 슈툴하러 갈게요 싸움을 카메라 카메라 물 까려기 랩 액션 액션 LCDV 라이카 카메라 아주 자세하게 줌인해서 자기가 짝사랑하는 여배우의 다른 남자와의 키스신을 촬영하고 난 후 정면으로 응시하지는 못하지만은 카메라로 지켜봤던 남자 찰랑기사 바보 바라보다 vacantly 그냥 멍하게 바라보다 아까 제가 영화 소개한거는 다른 브라우저로 시내호부를 열고 소개를 한거에요 제가 다 외워서 한게 아니고 이일리아 김호철 프로듀서 조성민 주연출 호석 노옥구 동시대금 남현준 연출부 하영지 촬영부 강하나 음악 송이란 김태희 타이틀 박창신 오늘 댓글 되신 분이 감독으로 출연하신 한일규씨가 아주 카리스마가 넘친다고 하셨고요 네 이상입니다 폭염 중에도 몸 건강하시고 조심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